안녕하세요 과학에 있는 기술 센서 MR 입니다. 센서 MR 이란 이 말은 IoT 사물인터넷에서 센서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NMR도 또 MRI도 센서로 만들자 작게 만들자는 얘기에요. 그 센서란 말하고 NMR이나 MRI에 MR 자가 들어가잖아요. 두 개를 합쳐서 이름으로 삼았어요. 센서 MR 이라고 이번엔 94번째 알두이노 NMR, 알두이노 MRI 프로젝트 입니다. 요거는 사물인터넷 장치들을 갖고 지금 얘기한 센서라든지 또 아두이노 라스베리 뭐 이런 것들을 갖고 핵자기 공룡 분광기 NMR 이죠. 그리고 핵자기 공룡 영상기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 입니다. 제목은 알두이노 로 했어요. 알두이노 가 정말 기본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면은 요 알두이노, 알두이노 했었죠. 그래서 100만 분의 1초에 디지털 펄스를 만들었잖아요. 비교해 봤고 또 라스베리를 주인 삼아서 요게 슬레이브라는 마스터 슬레이브 알키텍처로 지금 둘간의 대화를 시스템 컨트롤 그 앞에서 지금 서 있죠. 그것도 할 거에요.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요 비글본 을 하고 있죠. 비글본 블랙. 요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사건데, 요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인터넷이 등장하고 전부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하고 또 그 편집기도 클라우드 9 이라고 클라우드에 있는 편집기를 쓰고 조금 까다로워서 인터넷 얘기를 요새 좀 많이 하고 있죠. 다음에 할게 또 요런 것도 있었죠. 진큐보드라고 요거는 ARM 콜텍스 A, 애플리케이션 A, 요거는 컴퓨터랑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다가 더하기 FPGA,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터레이. 이거는 뭐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이링스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All 프로그래머블, 뭐든지 거기다 프로그램해서 넣을 수 있다. 그 칩 안에다가. 그러니까 요 진큐 칩을 쓰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나로그 부분 요것도 지금 시작하다 말았는데 그거를 다 한 다음에 또 디지털로 바꿔서 요 진큐의 FPGA 안에 넣으면은 ARM 콜텍스 A는 컴퓨터 역할을 해주고 그 안에 FPGA는 아나로그 역할을 해주면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보시면은 아예 SMA 커넥터 RF 라디오 프리퀸시 커넥터가 아예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몇 십 메가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인풋 아웃풋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것도 빨리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죠. 그 다음에 생각하는 보드들은 다음번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전부까지 사용하던 요 인터넷 클라이언트 서버 알키텍처 방금 전에는 마스터 슬레이브 아키텍처를 얘기했잖아요. 인터넷에서는 이제 뭐 인터넷 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쓸 수도 있죠.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 알키텍처 요 그림을 좀 새로 그렸어요. 전문까지 쓰던게 너무 쓸데없이 복잡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전문에도 얘기했지만 스태틱 사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요 브라우서 뭐 구글도 좋고 크롬도 좋고 그 위치에 이제 우리가 우리 컴퓨터에서 그걸 딱 켜서 클라이언트 우리가 클라이언트 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요청하면은 요 서버가 서비스를 하죠. 리스판스 함으로써 그 인터넷 상의 그 약속은 HTTP로 한 프로토콜이죠. 약속이죠. 요걸 이제 일반적으로 스태틱 사이트라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접속을 해서 뭔가를 요청하면은 리퀘스트 그러면 네이버 서버가 뭔가를 준비해서 우리한테 리스판스를 하자 하죠. HTTP 약속에 따라서 요게 이제 스태틱 사이트고 여기다가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는 앱 웹에 앱을 갖다 놓으면 거기에 이제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요 HTML도 템플레이트를 써가지고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죠. 요 템플레이트는 우리 예전에 라스베리 같고 플라스크 프레임워크로 서버를 구축할 때 그때 보일러 플레이트라는 HTML 템플레이트를 썼잖아요. 그건 이제 웹페이지 모양의 밑그림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밑그림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칠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편하고 또 화려하고 예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웹페이지를 그래서 요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에서는 HTML 템플레이트를 쓴다. 어디서 갖다가 쓰는 거죠. 밑그림을 그렇게 하고 어떤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요 웹앱한테 요 웹서버가 어떤 메소드 방법을 써가지고 HTTP 메소드죠. 뭔가 갖고와라 다이내믹 사이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예를 들면 유튜브 유튜브 영상을 우리가 이제 어떤 영상을 클릭했어요. 보겠다고 그러면 웹서버가 그거 갖고와라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와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리스판스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다이내믹 사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 BBB 비글본 블랙 비글본 블랙 지금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안했는데 특별히 얘기하는 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게 요 웹서버 위치에 가 있으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요 그래서 요런 웹서버 사이드에 프로그래밍 하는게 노드 제이에스 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 비글본 블랙 도 노드 제이에스 를 쓰죠. 그럼 요거 갖고 서버도 만들고 또 뭐 이 안에 메모리가 있으니까 거기 이제 파일들 데이터베이스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고런 것들은 이제 고런 것들은 진짜 이제 프로그램 코딩 하는 걸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그 이렇게 말로 하던 거를 고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코드를 안 보면 좀 어 좀 비죠. 꼭 꼭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코드는 자주 안 하는데 예전에 이제 C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포트란스 세대거든요. 그래서 C라는 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할 수 없이 C하고 C++ 를 우리가 한 두 시간 정도 했죠. 같이 이제 그게 전부인데 요번에 이제 요 노드.js 에서 요건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자바 스크립트로 프로그램을 짜면 요 노드.js 가 돌려주잖아요. 컴파일 비슷한 거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요 노드.js 을 갖고 비글본 블랙 이라는 피지컬 컴퓨팅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그야말로 피지컬 컴퓨팅 플러스 인터넷 진짜 사물 인터넷이죠. 그래서 요 비글본 블랙은 사물 인터넷 허기에 손색이 없어요. 조금 어려워서 문제죠. 그리고 잠깐 카카오톡이 와서 비글본 블랙으로 이제 피지컬 컴퓨팅을 하는데 인터넷 상에서 하죠. 인터넷 상에서 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는 아주 간단한 것 밖에 한 게 없죠. 이렇게 비글본 블랙을 단지 우리 컴퓨터하고 연결했고 USB로 그 다음에 인터넷 에더넷 선을 꼈죠. 요건 몇 년 전 된 건데 요즘 나오는 건 아마 와이파이가 있을 거예요. 와이파이 하면 비밀번호 아이디 이런 거 넣어야 되니까 아마 그 과정이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아마 에더넷을 선을 꼽으면 고창되지 않나 싶거든요. 요새 거 안 사서 잘 모르는데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선하고 전원 전원이죠. 요거는 컴퓨터 포트에서 오른 거니까 컴퓨터 USB 포트 USB 포트는 전원이 있는 걸로 마련을 했어요. 전원도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시작을 시켜놨는데 이제 요걸 갖고 조금 얘기를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웹사이트 크롬으로 크롬을 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면 곧장 요게 뜨거든요. 웹사이트에 요게 요게 현재 요 로컬 방안에 라우터 IP타임 쓰고 있는데 거기에 192 168 0 168 40 여기 주소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컴퓨터랑도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요걸 이제 방금 전에 스태틱 사이트하고 비교를 하면 요런 얘기를 해요. 자바스크립트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 마치 알두이노에서 펑션이나 펑션들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디지털 라이트 라든지 요런 깜빡 LED 키는 거 또는 아날로그 리드나 이런 것들을 기능들을 알두이노 같이 해놨거든요. 근데 요거는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한두 개 여기 나오는 예를 보면 지금 이 웹사이트는 비글본 블랙 요 비글본 블랙에 연결이 된 그러한 어 유서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NMR도 이렇게 웹페이지로 뜨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되게끔 하는게 지금 어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냥 컴퓨터에다가 인터넷 연결 안하는 유서 인터페이스는 컴퓨터가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윈도 어 윈도 7에서 윈도 10이 됐다. 그럼 그것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전부 이제 귀찮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오면 그럴 우려가 없죠. 고기는 이제 맨 밑바닥에 V8 엔진 이라는 개가 도사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안 바꿔도 돼요. 그냥 계속 크롬이나 구글이나 띄워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NMR 유서 인터페이스를 불러가지고 하면 되죠. 이렇게 비글본 유서 인터페이스를 불렀듯이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화면을 조금 배치를 바꿔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요게 이제 유서 LED 라고 그러거든요. 4개인가 5개 있는데 요거를 몽 몽 몽 몽 몽 모두 다 키자 그 얘기죠. 런이 그래서 보면은 어 유서 0 1 2 3 4개 있네요. LED 4개를 전부 하이로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그걸 런해봐라. 자바스크립트죠. 자바스크립트로 짜서 런을 하면은 4개가 다 들어왔죠. 그리고 다시 제자리를 돌아가죠. 그게 아마 콜백일 거예요. 리스토 2000 ms 후에 아 콜백은 아니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라 2초 후에 그래서 요거를 런하면은 불이 2초만 들어갔다가 나가죠. 그래서 요게 자바스크립트로 된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즉 본스크립트의 정체죠. 그래서 본스크립트 갖고 사물인터넷을 하면은 그러니까 LED도 켜고 모터도 돌리고 로버트도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뭐 쿼드콥터를 띄우고 이런 것들 하는데 본스크립트는 좀 계속 얘기하지만 걱정이 요 근본적으로 콜백 때문에 어싱크로노스 준비가 안 됐으면 그거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다음 순서로 그 다음 이벤트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요 이벤트는 그 프로그램 안에 이벤트 에미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떤 거 하나를 하면은 요거에 관련된 이벤트 에미터가 있어서 제가 이벤트로 딱 내놓으면은 거기에 이벤트로프로 뱅뱅뱅뱅 돌죠. 돌면서 계속해서 다음 이벤트로 받고 그 다음 것도 받고 지금 제일 먼저 받은 이벤트가 준비가 될건 말았건 그 다음 것도 받는다 이거죠. 마치 떡볶이집에서 내 떡볶이는 떨어져서 조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손님 거는 또 뭐 떡볶이나 뭐 찐빵이나 받듯이 계속 이벤트로프가 뱅뱅 돌면서 주문은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받아가지고 어싱크로노스 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리고 내가 내 떡볶이는 다 떨어졌네 그럼 조리를 새로 해 주세요. 나 옆에 다방에 가 있다가 기다릴 테니까 콜백 전화해 주세요. 콜백 때문에 그런게 만약에 중간에 걸려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피지컬 컴퓨팅에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밀리세컨드 1000분의 1초 단위 이하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짐정을 하고 일단 뭐 그렇다면 말든 화학 쪽에서 쓰면 괜찮겠다. 물리학 쪽에서는 어렵겠다. 왜냐면 거기 100만 분의 1초대로 가야 되니까 왠지 빨라야 되니까 그 얘기를 쭉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스크립트 얘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잠깐 치우고 요것도 스톱시켜야 배터리가 너무 많이 닫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유서인터페이스를 웹페이지로 불러가지고 지금은 비글 번이 와있는 거죠. 그리고 웹페이지를 불러서 프로그램을 잘라면 에디터가 필요한데 그 에디터가 클라우드 나인이다. 이거죠. 요거는 마치 필요없는 사주의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도 오래전에 했던 걸 또 얘기하고 그래서 옛날에 했던 거는 가물가물하잖아요. 얘기를 한번 더 할게요. 요 알두이노 스케치 얘랑 같은 거죠. 비글 번에서는 그래서 알두이노 스케치 에서 컴파일 하고 짜가지고 짜가지고 컴파일하고 또 알두이노 보드에다가 그걸 올려준다 이거죠. 요 요거는 컴파일 한 다음에 업로드 그거는 이제 알두이노 보드에 요 프로그램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나인에서 편집을 해서 에디터죠. 그리고 어 이거랑 마찬가지로 인티그레이티드 디벨로먼트 인바이로먼트 IDE 라고 부르죠. 통합 개발 환경이죠.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짜면 고거를 이제 컴파일도 하고 또 요 비글 번 보드에다 올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컴파일은 아니죠. 여기서 노드JS가 실시간이니까 노드JS에서 실시간으로 돌아가서 뭐 LED를 깜빡 모터를 윙윙 뭐 여러가지 하겠죠. 그래서 요 클라우드 나인도 모양은 보고 지나갑시다. 클라우드 나인 다시 크롬을 불러서 요 보드에서 요건 저절로 뜨잖아요. 요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 클라우드 나인이 여기 있네요.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나인이 편집기고 하드웨어는 뭐 있다. 그건 좀 있다고 보셔요. 그래서 클라우드 나인 편집기를 보면 요래 생겼네요. 요게 제가 이제 접속이 조금 왔다갔다 해서 좀 켜놨어요. 여기를 클릭하면 되거든요. 그냥. 그러면 요러한 모습에 클라우드 나인 편집기가 나와요. 그래서 클라우드 나인 편집기에서 예를 들면 아마 컨트롤 N 하면 이것도 되지 않나 싶네요. 뉴 파일 만들때 그래서 컨트롤 N 컨트롤 N 아니네요. 그것 좀 알아봐야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쓰다가 요 요 파일에서 이제 파일들을 주로 만들어가지고 편집을 하고 하면은 노드.js 로 우리 비글본 보드는 노드.js 에서 실행을 하죠. 실시간으로. 소프트웨어 편집기도 방금 전에 봤고 하드웨어 조금 보고 가면은 좋은데 지금 여기 빠트린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인터넷 삼청사 너무 당연해서 조금 소홀히 한건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삼청사를 뺐죠. 요게 이제 말하자면 좀 더 과거에는 이쪽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로그래밍 이었다고 그러네요. 근데 지금 노드.js 아마 그 부근에서부터는 이쪽으로 끌고 와서 이쪽에서 하는걸로 왜냐면 지금 얘기했듯이 요 HTML도 템플레이트 밑그림을 써가지고 오면은 빠른데 편한데 요 요거는 어느 정도 밑그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예쁘게 만들고 싶다 할 때는 또 역시 요 CSS를 요걸 써야 되는 요걸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요쪽에서 할 때는 서버사이드 프로그래밍을 프레임워크로 하자는 거를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왜냐면 거기서부터는 코딩 레벨 프로그램 레벨에서 안 보면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고 또 웹사이트를 하나 구축하려고 그러니까 쇼핑몰 비슷한 그런거 하나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 조금 할게요. 그래서 요거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소프트웨어 봤으니까 하드웨어 쪽을 온 김에 음 보는 좀 봐야 되겠죠. 다시 아까 비글본 사이트로 가서 잘 안 보여서 실수를 자꾸 하네요. 여기 소프트웨어 지금 클라우드 나인 편집기 IDE 받고 하드웨어 좀 잠깐만 보죠. 헤더 헤더 저거 뭔가 요즘에 인터넷이 자꾸 이래요. 이쪽이 이래요. 아하 이런 이상한 사이트가 되고 다시 한번 요것도 리로드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다시 순서로 가서 하드웨어를 클릭하죠. 클라우드 클라우드 나인도 자꾸 이런 일이 생겨 가지고 하나 열고 아이고 그대로 둬야겠다 그러고 이렇게 열은 채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도 약간 말썽을 부리네요. 하드웨어로 전혀 안 갔죠. 다시 아 왔네 하드웨어가 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에더넷이 있고 여기 USB 기판 밑에 그리고 요거는 LED 4개가 달려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LED 따로 붙여서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 전에 봤던 거 있죠. 바로 전에 봤던 거 요 대목이 조금 좀 어려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인데 어 비글본 블랙의 PRU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비글본 블랙 PRU 그림을 조금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쪽이 아 이게 겹치는구나 네 요 PRU가 원래 목표는 비글본 블랙으로 온 이유가 하드웨어 상에서 이렇게 복잡한 버스라고 그러죠. 그 통신하는 그 선로 선로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 요 암콜텍스하고 요 암콜텍스하고 또 요 이쪽에 PRU 화살표가 거의 밖으로 나가서 잘 안 보이죠. 오른쪽 위쪽에 PRU하고 연결하는 버스라인들이거든요. 버스 요 화살표가 요 안에 안 들어가서 제가 좀 불편한데 요 그림의 절반 아래쪽이죠. 그래서 이건 다 버스라인들을 설명하는 건데 요 요걸 보려고 왔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사연이 있을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 스크립트로 노드 JS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IoT 사물 인터넷 하는 거는 아마도 1000분의 1초 이하로 가기 좀 어렵겠다 하는 그거 그거는 이 비굴본 블랙이 인터넷 상에서 하는 거고 그냥 라스베리 알두이노 하듯이 알두이노 하듯이 직접 마이크로 컨트롤러 요 안에 두 개가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칩 안에 빨간 그림인 암콜텍스 A 하고 PRU 가 두 개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두이노 같은 게 그래서 그거는 클락 주파수가 200MHz 굉장히 빨라서 좋은데 그거를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이 본 스크립트 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여기선 PRU라고 불렀지만 그거를 프로그래밍 하는 걸 또 우리가 해야 돼요. 눈치가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요게 가만히 요 알키텍처라고 그러나 요 구조를 보면은 이 산업 전반의 공장에 굉장히 어려운 공장이고 뭐고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그런게 우리 NMR 할 때는 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 쓸데없이 산업에 쓰는 복잡한 칩 갖고 거기서 출연해 가지고 우리 NMR을 하려고 어 이 안에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PRU 개 프로그래밍을 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본 스크립트 갖고 하는 걸로 그냥 화학 액체에 다루는 화학 쪽에 일단 어사인 을 하고 이거 갖고 MRI나 physics 고체까지 보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요 PRU 즉 알두이노와 같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프로그래밍하는 거를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방식으로 또 새로 공부를 좀 해서 하는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요 칩이 나오면서 이제 고안의 구조를 지금 우리가 잠깐 봤는데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100만 원에 1초 그냥 탁 켜고 끄고 그 얘기 전번에 해야 했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는 좀 응용 범위가 굉장히 넓게 다부지게 만들었고 다음에 펄스 하나를 켜도 아주 그냥 칼같이 탁 켜지고 칼같이 탁 꺼지는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이 구현을 했어요.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알두이노에서 쓰던 그게 아트멜이었죠. 아트멜 마이크로 컨트롤러하고 조금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그냥 뭐 쿼드콥터나 한다든지 사물 인터넷 할 때는 그 차이를 잘 못 느끼는데 우리가 이제 과학기기잖아요. 말하자면 NMR 그래서 정말 그림같이 탁 켜지고 그림같이 탁 꺼져야 된다 할 때는 그 차이가 확실히 나오죠. 그래서 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어 정말 대단한 회사구나 제가 여기 더큐먼트도 제가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잖아요. 어 마이크로소프트 욕하는 거하고 다르게 어 굉장히 좀 어 좀 존경스럽다고 그러나 그런 회사 같아요. 그 대신 좀 따라가기가 좀 벅차네요. 힘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하드웨어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PRU 라고 부르는 거 개를 하는 거는 조금은 보류합시다. 조금은 보류하고 그 다음 거를 좀 봐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 인터넷 본 김에 보면은 요 요 바로 위에 요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리눅스 커맨드의 가장 대표적인 거를 갖다 놨어요. 잘 안 보이나. 요 요 요렇게 하면 보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이면 되니까. 요 리눅스 커맨드에 가장 뭐 많이 쓰는 거 고걸 좀 골라 놨거든요. 프레센트 워킹 디렉토리 요거 좀 키워야겠네요. PWD 같은 거 뭐 CD 체인지 커렌트 디렉토리 이런 거 요거는 이제 윈도우에서도 파워쉘 나온다음부터는 커맨드가 리눅스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드.js 를 활용하려면 또 파워쉘을 많이 윈도우에서 파워쉘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거나 또는 라스베리 리눅스 또 이 비글본드 리눅스니까 리눅스 커맨드는 요정도는 우리가 좀 익히는 게 좋다 하는 기준을 삼아도 될 거 같아요. 요거 보니까 개수가 대략 뭐 한 여기 열댓게 오른쪽에 열댓게 해서 한 30여 개 되거든요. 요정도 알면은 많이 안다 뭐 보이죠. 제가 보기에는 뭐 무브 파일 이런 거 카피 파일 이런 거 우리 익히기도 쉽고 많이 쓰는 써야 될 거 같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리눅스 커맨드 또는 파워쉘 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오고 있으니까 파워쉘 커맨드 그리고 노드.js 를 돌릴 때 좀 편하다 하는거 요거를 좀 얘기하고 가야 될 거 같아요. 다음에 지금 하드웨어 보는 어 순간이니까 요거 소프트웨어 다음에 하드웨어가 밑에 나와요. 그래서 요 얘기 방금 했고 요기 요 하드웨어 얘기 중에 뭐 요 칩 요게 이제 라스베리 하고 알두이노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고 실제 구조는 복잡해서 그게 어떻게 쉽게 안 돼 있나 그것 좀 배우자 그러고 왔는데 오히려 더 복잡하더라. 그 다음에 어 본 스크립트 갖고는 화학 정도만 해야겠다. 우선은 그리고 제대로 100만분의 1초막 이래 가지고 어 MRI도 조그마하고 고체 쪽 물리 쪽 그쪽도 그 대상으로 삼고 그러려면 요 요 칩을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프로그래밍 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만 보류를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요 케이프는 요 여기다가 덧보드죠. 덧보드로 갖다 끼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그런 보드들인데 요거 뭐 돈주고 사라는 얘기인데 요 핀번호 요런 거는 참조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회가 워낙 공용어로 넓게 쓰기 때문에 그리고 하여튼 이 산업에서 거의 아 커버 안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어 이 핀의 번호 이런 거 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우선은 화학만 대상으로 해서 NMR에서는 어 그 본 스크립트 쓰는 거 정도 우리가 오늘 봤던 거 그 정체만 알고 필요하면 이제 쓰자 하는 정도로 요 비글보는 아마도 조금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자꾸 지나가니까 근데 인터넷은 우리가 많이 익혔고 인터넷 중에서도 어 요거 뒤쪽에서 조금 얘기할 거 프레임워크로 서버사이드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를 쇼핑몰으로 조금만 구축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거는 어디서나 다 쓰이는 거니까 특히 요즘 젊은 세대라면 다 할 줄 알면 다 좋은 무기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있네요. 그리고 다 덧보드로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 그 정도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를 덧붙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은데 요거는 제가 훑어보는 거는 안 할게요. 요정도만 대략 지금 훑어보는 걸로 그냥 만족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나인 그 다음에 요거 PR 였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나인 하드웨어는 방금 전에 그 웹사이트에서 비글본으로 들어가서 우리 보드로 연결했잖아요. 거기서 보던 거 그 정도로 우리가 만족해야 될 거 같아요. 더 이상 시간 쓰는 건 좀 그렇고 여기서 이제 또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익스프레스라는 거를 우리가 프레임워크 여러 가지 하기 전에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거든요. 저 같은 초보자들이 접근하는 순서죠. 어려운 거로 가는 그래서 그거 하고 몇 번을 지금 미루고 미루었던 모듈 모듈 하면은 요게 이제 node.js 인데 node.js 아 요거 조금 이따 얘기해 지금 얘기하던 거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요 그 얘기가 어제 하루종일 어떤 조그만 소 주제를 놓고 그 덩어리를 하다보니까 녹화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구요. 양이 그래서 한번에 업로드하기엔 좀 너무 양이 많아서 조금 더 보탠다면 3편 정도로 쪼개서 하면 업로드해서 한편씩 보는게 그게 좀 낫겠다 싶어서 어저께 꺼는 94번째 알두이노 프로젝트 잖아요. 요거를 94 다음 95번째 때는 하고 96번째 꺼는 요게 전체가 한 덩어리 로 제가 생각하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목에다 표시를 할게요. 그러니까 1편 2편 3편으로 그러니까 95번은 2편이 되는거죠. 96번째 꺼는 3편이 되는거고 물론 일련번호는 그대로 나가는데 그렇게 좀 나누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요 화면을 조금 좀 보충을 해서 다시 편집을 해서 어 이미 업로드된 94편을 지우고 어 내용은 거의 같지만 다시 업로드 하려고 지금 요 끝부분을 다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르면 마무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이상하더라구요. 제가 올려놓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버전1 버전2 버전3 버전4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 얘기하는게 요거 비글본 블랙 비글본 블랙 까지는 그래도 하여튼 요번에 이렇게 한덩어리로 하다보니까 비글본 블랙 에게 가장 기본적인 소개는 된거 같아요. 이게 인터넷 얘기하고 막 섞여가지고 비글본이 노드 제이에스를 써서 조그만 인터넷을 자기가 돌리면서 말하자면 우리 사용자하고 비글본 블랙 보드의 사용자하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거기 때문에 조금 복잡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인터넷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웹페이지 이런거 하다보니까 비글본 블랙 자체에 대한 소개는 그동안 서울 못했었죠. 근데 이번에 조금 들어간거 같고 그거랑 같이 한묶음으로 해서 요 다음편 요 다음편까지 를 전체를 이렇게 조그만 조그만 주제로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세가지를 하나로 생각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금 94편 그 세중에 하나 95편은 두번째꺼 96편은 세번째꺼 되겠죠. 그래서 하나 그거를 마무리를 짓는걸로 다시 지금 녹화를 해서 끝에 붙여가지고 다시 업로드를 하려고 그래요. 94편 자체를 이미 보셨으면 새로 올라온거지만 내용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그림에서 한가지만 더 좀 계획적인거 에서 이게 말하자면 우리 이정표 잖아요. 스케줄 근데 요 이제 그 사물인터넷을 하는 부분은 스펙트로메타 만드는 거잖아요. NMR 본관기 NMR 스펙트로메타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아나로그 회로 NMR 센서가 필요한데 요 NMR 센서는 자석 위주잖아요. 하는 우리 작업 자체도 그래서 요거 자석 쪽 하고 아나로그 회로를 따로 하면 생각이 좀 복잡해지니까 딱 둘로 나눠서 왼쪽에 사물인터넷 갖고 NMR 분관기 NMR 스펙트로메타를 하는 거 하고 그 하나 왼쪽 그 하고 오른쪽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요 NMR 센서는 사실 요 프로부잖아요. NMR 프로부 작게 만들어서 센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그래서 요 센서 자체는 즉 자석으로 하는 것 자체는 요 아나로그 회로에다 포함을 시켜서 전문제 아나로그로 해서 어 하나 한덩어리 그러니까 이 오른쪽도 한덩어리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고렇게 개념적으로 좀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어 좀 마무리 짓구요 요 요 첫 번째 거 제가 한덩어리로 해서 요번 거 다음 거 그 다음 거 요렇게 하는 거 첫 번째 거 마무리 좀 줘야겠네요. 수고 많으셨구요 어 구독하고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어 한분이 구독을 늘려주셔 가지고 굉장한 보람을 가졌어요. 워낙 조금만 보시니까 그래서 어 구독 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성의껏 만들어서 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NMR 하고 MRI 를 접할 수 있게 하는게 이제 제 여기서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